부부끼리 부부 동반으로 한번 밥을 먹었어요. 그다음부터 얘가 술만 먹으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. 왜? 형수, 형수님 뭐 잘... 저 100% 맞아요. 잘 일어났죠? 안 좋아. 그걸 남자 동생이 알고 있는 거예요? 왜? 어떻게 또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... 아니, 최국 씨를 불러내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? 네,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만나면 또 나중에 둘이 만났을 때는 딱 은근히 지나가는 말로 형수님 내 스타일이야 막 이런 장난식으로. 꼭 이렇게 얘기를 해. 그거는 내 스타일인데. 아니, 와이프는... 만났어요? 만난 건 아니고 아직. 아직 만난 건 아니고. 만날 수도 있어. 지금 방송하는 순간 만나서 잘 먹을 수 있어.